S본부 방송사가 덩졌동. 지금 여기 오랜만에 옵니다. 나도 지금 매일만에 와. 어디 방송국이에요? 한겨누쇼가 왜 SBS에서 촬영을 합니까? 나가요! 오세요! 오셨어요. 야, 뭐 하는데. 저기, 선생님? 맘처럼 생각 안 되네. 이름도 예쁘고 개화동. 저, 저, 소박, 소박. 어디, 어디? 음... 세라다, 빌린다. 그냥 웃음 사냐? 웃음 한 폭탄 데리고 가겠습니다. 폭격기! 폭격기! 어머니, 어디 갔어요? 잠시만요, 저... 동물농단 말이에요. 동물! 뭐야! 개신이? 개신이? 계셔? 어, 개신이. 생일입니다. 오늘 생일이에요. 대화를 좀 쳐봐봐.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생일하고. 여 invest chanting. 오이, 보라! 여하 Klim. 아, superv Samie. 고고vas. So 감사합니다.